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나무르을 양파 추천되어 물 먹으면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면을 먹어야지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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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동네 저희는 양국교의 전도팀인데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양국 주민들을 섬기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구층계로Query 오늘 특별히 좋은 날씨 가운데 뉴고료 병원에서 와 아프시는 환우들을 모시고 맛있는 부침개 전도로서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침개 맛있게 드시고요 어서 많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대상이 하나 더 줘 얼른 찍으세요 고맙죠 진짜 고맙고 왜냐면 우리 이런 거는 병실에서 못 먹어보잖아 냄새도 못 맡잖아요 냄새만 맡아도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들 애쓰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